제가 왜 꼴을 못 찾았는지 나 하고 싶어 나는 내 지금 난 몸의 피로를 푸고 싶어 나 더 내 꼴 나 늦죠 길게 내 꼴 가정에 가서 멘탈을 하겠는데 멘탈을 하겠는데 제 꼴은 정말 잘생겼고요 아니야 잘생겼어 넌 이미 끝났어 이렇게 마사지까지 받게 해주는거 30초라는 기회까지 주고 마사지 받으러 가요 네 제가 바꿔드릴게요 제가 사인할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밤을 만나면서 멋있게 해드릴게요 시원해? 네 트럭스 틀렸어요 와 와 잘하는거에요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특허스 제3장 정보전 팬들의 마음을 읽어야 작전에 성공한다 미션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파악해 정답을 맞춰라 처음이라서 떨리는 걸 열심히 하겠는데 에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긴장하지 않을까 긴장 안합니다 미션 방법 제작진이 준비한 판넬의 미션 카드와 힌트 카드가 섞여 있다 힌트를 잘 모아서 정답을 먼저 맞힌 사람이 오늘의 승자 제2장 차트 밖에서 만난다. 네. 어? 나 이거 했는데. 저기 갔겠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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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. 셋. 하나. 둘. 셋. 곱창. 진짜. 곱창을 제일 좋아한대. 나 맨날 갈게. 시빌. 넌. 시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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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넌. 셋. 셋. 넌. 숨고 lugares cartoncule 주nie 아 잠깐만 이게 웃겨요? 솔직히 안 웃기잖아 나는 잘 안 taki니까 vida 목걸이잖아 마음속 nos 방금니아 듣고 보자 다음 미션 때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